오우 오우 진짜 상남자네 하하하하하 여자친구 후두를 펴네 오늘 바닥이 여자친구 왔어요 아 뭐야 이거 아이고 이거 아이고 더럽게 먹었다 바닥 친구 생겼네 뭐하는거야? 뽀뽀하는거야? 아이고 싸는 안돼 이게 뭐하는거야? 너무 어두운데? 너네들 너무 어두운데? 하하하하 꼬리 흔들어 하하하하 하하하 꼬리 흔들어 꼬리 흔들어 어 강아지 왔다 얘가 암컷 이름은 나중에 짓자 바닥아 이제 나랑 안 놀고 여자친구만 놀아 따라가 아우 두 마리가 너무 좋다 하하하 꼬리 엄청 느끼네 신기해? 신기하지? 오늘 네 여자친구 여기 담고 왔어 하하하하 너는 이렇게 살이 쪘는데 쟤는 살이 안 쪘어 앞으로 쟤는 이제 돼지가 될거야 일로와 신기하니? 네 방이 다 너꺼야 규칙만 잘 지키면은 절대 쫓겨나지 않아 벽지는 뜯어도 되는데 전선 뜯으면은 강제 퇴장이에요 일로 가봐 짠 하하하하 아 쟤 너무 귀여워 꼬리 엄청 느드네 일로와봐 일로와 아구아구 잘 오네 어디갔니? 아구아구 저러네 일로와봐 일로와 잡았다 어 이게 털이 뭔가 좀 부드럽네 우리 파랑이 거칠한데 아 무서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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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도 돼 어차피 하루 지나면은 너도 나도 덤빌걸 너도 나도 덤빌걸 일로와봐 땜빵이나 있어 넌 일로와봐 입을 계속 볼게 무서워 일로와봐 오늘만 참아 너가 적응하면은 여기가 좋다고 느낄거야 불쌍해라 겁먹지말고 이름은 내일 지워줄게 오늘은 적응하자 아이고 야 잘해주란 말이야 니그라 추운거야 스킨십 상남자네 번식은 하지마 다해도 되는데 번식은 하난데 아 너무 이쁘다 귀여운 놈들 진짜 상남자네 하하하하 여자친구 후두를 펴네 잘 지내세요 아이고 앙컷스컷 둘이 만나면은 저렇게 하나봐요 일단은 뭐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고 싸우면은 분리해야죠 내일까지는 이렇게 두고 그 후에 이제 풀어놓으면서 저랑 친해지는 시간을 가져야될 것 같아요 귀여우라 아이고 대기투 아이고 아이고 셋이 네네네